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제 말씀드렸던 그 사연 찾아왔어요. 한번 봅시다. 제목 여자는 다섯 개 절대 안됩니다. 만두는 딱 세 개만 드세요. 아니 같은 돈인데 도대체 이유가 뭐죠? 아이고 여긴 왜야? 나는 남자가 좋으니까. 원지, 여자용 칼만둑국 주는 거 저도 겪었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그냥 평범한 20대 후반 직장인 여자인데요. 너무 억울하고 열받는 일을 겪어 하소연 좀 하려고 들어왔습니다. 평소에도 여기 들어와가지고 룬팅을 하다보면 간혹 여자 국밥, 남자 국밥 양을 다르게 준다라는 글을 종종 봤었는데요. 솔직히 이거 지금까지 겪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다른 세상 일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바로 어제 제가 똑같은 걸 당해서요. 그리고 이걸 또 막상 당하고 보니까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지 하나도 모르겠고 그냥 사람이 멍해져서 그 가게에서 말하는 대로 하고 나와버렸는데 다음부터라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해보고자 이렇게 글 써봅니다. 당연히 엄청 답답하고 또 바보처럼 보이겠지만 그래도 참고 조언 좀 해주세요. 저희 회사 근처에 나름 유명한 국수집이 있습니다. 개인 가게가 아니고 체인이에요. 장사도 제법 잘 됩니다. 여하튼 바로 어제 점심이었죠. 저 혼자 이 가게를 찾아갔었고 칼만둑국 하나를 주문했습니다. 참고로 여기 처음 와본 것도 아니고요. 평소 남자 동료들하고 몇 번 정도 찾아와서 같은 메뉴를 먹곤 했었거든요. 그리고 올 때마다 늘 양이 푸짐했기 때문에 만족을 했던 기억이 나서 어제도 평소 그랬던 것처럼 또 그 칼만둑국을 시켰어요. 그런데 이게 픽업대에서 들고 오면서 얼핏 봐도 예전보다 양이 너무 적다는 게 눈에 보이고 자리에 앉아서 제대로 볼 때도 마찬가지 확실히 이전과 양이 다르다는 게 딱 느껴지더라고요. 하지만 명확하게 뭐가 어떻게 줄어들었는지는 모르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저 요즘 물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양이 줄었나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먹어보니까 역시나 양이 너무 적어 배가 안 차는 거예요. 그래서 먹다 말고 공깃밥 하나 국물에 말아서 먹어야지라는 생각에 주문을 하려고 또 픽업대 쪽으로 걸어가는데 참고로 주문이랑 픽업이랑 같은 곳에서 해요. 바로 여기서 다른 손님 그러니까 남자 손님이 시킨 칼만둑국을 본 거예요. 픽업대에 올려져 있던 상태였어요. 그런데 너무 이상한 거야. 이거 뭐야 곱백이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고 일단 그 만두국 위에 올려져 있던 만두가 저는 딱 3개였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5개야. 게다가 칼국수 면도 엄청 수북한 거예요. 저는 딱 3젓가락 수준이었거든요. 너무 차이가 나는 거야. 그래서 뭐야 혹시 곱백이가 따로 있었나? 라는 생각이 직원 아주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참고로 그 픽업대가 주방이랑 딱 연결된 구조라서 그 안에 주방에서 일하는 아주머니가 바로 보여요. 아래는 편의상 음승체. 저기 실례합니다. 이거 여기 있는 칼만둑국이요. 아까 제가 시킨 칼만둑국이랑 똑같은 건가요? 네 같은 건데 왜요? 아니 저는 아까 보니까 만두 3개였고 면도 국물도 너무 적었거든요. 그래서 양이 부족해가지고 공기밥 하나 추가하려고 하는데 이거 보니까 까지 말을 했을 때 직원분이 제 말을 딱 자르면서 아니 뭔 젊은 아가씨가 남자랑 똑같이 먹으려고 하나 그거 다 먹었는데도 양이 부족해요? 예? 아니 그게 무슨... 여기 프랜차이즈인데 그럼 딱 정해진 레시피 중량이 있는 거 아닌가요? 레시피? 있지. 있는데 그걸 또 고지콧대로 주면 젊은 아가씨들 죄다 아깝게 남기고 버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융통성 있게 양을... 양을 딱 조절해가지고 나가는거지요.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정해진 게 있고 거기에 맞게 비용을 내는 거면 음식을 남기더라도 무조건 똑같은 양으로 주셔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어이그... 욕심은... 그럼 알았으니까 공기밥은 그냥 서비스로 드릴게요. 됐지요? 아니 저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까지 대화가 진행됐을 때 더는 못하겠더라고요. 일단 점심시간이라 사람들이 너무 많았고 다들 우리를 쳐다봐서 진행하기 어려웠어요. 쪽팔리니까. 그래서 그냥 밥 추가 없이 계산하고 바로 나와버렸는데요. 이게 생각을 하면 할수록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해서요. 도대체 이런 경우 어떻게 하는게 뚝 부러진 대응일까요? 뒤에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가끔 환경지킴이 빙의하는 업주들 보이는데 미친거 아니야? 여자들한테 적게 주고 싶다고? 그런 방법이 있어 간단해. 돈 적게 받고 적게 주면 된다고. 미친 것들이 돈을 똑같이 쳐받고. 이거 사기잖아. 댓글 2번 프랜차이즈 그럼 그냥 다 필요없고 본사에 강력하게 항의를 하세요. 나 이거 못 참는다. 브랜드 공개할거고 공론화 시키겠다. 이러면요. 똥줄 타가지고 바로 연락 올거에요. 3번 우리 회사 근처에 새로 생긴 국수집이 있었어요. 여직원들끼리 몇 번 갔을 땐 양이 적당하구나 싶었는데 한 번은 남자 직원들이랑 같이 갔던 날 와 양 차이가 너무 심한거야. 미쳤나 싶더라고. 사장한테 물어봤죠. 그랬더니 여기 나온 본문과 똑같은 대답을 해요. 여자들은 남기길래 일부러 적게 줬어요? 라고. 그래서 카운터 앞에서 엄청 큰 소리로 아 여자들은 음식을 남기니까 일부러 양 차별해가지고 적게 주신다는게 맞다는 거네요? 아 사장님 일부러 그러셨구나. 우와 우리 사장님 장사 진짜 잘하시네. 남자랑 같은 돈 내고 배고프게 참 잘 먹고 갑니다. 이러고 그냥 나왔죠. 그러자 사장이 따라 나와서 나한테 막 뭐라 뭐라 하는데 무시해버렸고요. 이게 소문이 난 건지 아니면 맛이 없어서 그런 건지는 몰라도 그 이후 1년도 안되서 간판을 바꿨더라고. 4번. 뭐? 아가씨가 남자랑 똑같이 먹으려 했다고? 그거 먹고도 배가 안 찼어? 말하는 꼬라지 봐라. 진짜 개쌍욕 튀어나오네. 장사 거지같이 하는데 이거 절대 그냥 넘길 일 아니에요. 컴프레인 걸어 본사에. 5번. 이게 나도 예전에 당해봤지만 정말 웃기는게 남자가 아니라 같은 여자 즉 아줌마 아줌마들이 딱 저래요. 남자 겁나 좋아하고 주변에 젊은 여자들 보이면 막 부리고 싶어 안달하고 여자가 또 대접을 받는다 싶으면 눈꼬시려 하고 자기 딸도 차별하는 인간들이야. 이거 레알이죠. 원조한 아미새들이야. 6번. 어우 저도 이거 당한적 있어요. 한 두번 정도 갔던 곳인데 평소 친구들과 가다가 그날 남친이랑 처음 갔었거든요. 그리고 똑같은 걸 시켰는데 나는 만두색에 남친은 5개야. 미친 거 아니야? 원래는 5개가 정량인데 이 지랄을 한 거죠. 거기다 국물도 면도 너무 심하게 차이가 나니까 어처구니가 없잖아. 그래서 아니 이거 왜 이래요? 왜 양이 달라요? 이랬더니 여자는 그게 잘 안 먹고 어쩌고 저쩌고 중울중울 라블라블 블라블라 이 지랄 성질을 해가지고 확 소리치려고 하는데 이때 저희 남친이 먼저 아 그럼 양 적은거는 돈도 적게 받는거죠? 라고 주변 다 들리게 엄청 큰 목소리로 말을 한거에요. 그러자 당황을 했는지 아니 그게 아니고 이러니까 저희 남친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다시 한번 아 똑같은 돈 받으면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적게 주는건 뭡니까? 우리가 알 수 있게 정확하게 설명을 하세요. 이렇게 따졌죠. 그랬더니 주방에 있던 여자 사장이 후딱 달려오더니 뭐 미안하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그랬다 어쨌다 이런 소리를 하더라구. 그러나 우리 남친은 절대 굽히지 않고 아 그럼 제가 늙은 저희 어머니 모시고 오면 그때는 3개도 아니고 2개만 줄겁니까? 메뉴에 기재도 안되어있고 미리 묻지도 않았으면서 왜 당신들 멋대로 양을 줄입니까? 그리고 그렇게 할거면 돈도 적게 받아야지 왜 똑같이 받냐고? 우리는 일단 썩은 가게에서 파는 음식은 안먹어요. 이렇게 또 엄청 크게 말하더니 저한테 나가자고 하더라구요. 그러자 사장이 막 따라 나오면서 이미 반찬이랑 음식이 나갔는데 그냥 가면 안된다 어쩐다? 이러니까 아 그래요? 그럼 경찰 불러가지고 다시 한번 이야기해야 되겠네? 이러니까 작은 소리로 욕을 하면서 안으로 들어가더라구요. 얼핏 보니까 우리 말고 다른 커플도 만두 헤아리고 있던데 사장한테 따지더라구요. 진짜 웃겼어. 한달 뒤에 가봤거든요 그 근처에? 가게를 내놨던데. 에휴 그래요 이런 것은 망해야지. 그래야 정신을 차려. 7번 나는 이거 예전에 대형 재수학원에서 겪어본 적이 있어요. 이 미친 아줌마가 내 앞에 있던 남학생한테는 고개를 진짜 식판 가득 왕창 퍼주더니 나는 개미 똥만큼 주는거야. 이게 그냥 차이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게 비행라였다면 남자는 20개 나는 3개 딱 이거라고. 너무 빡쳐가지고 밥도 안먹고 항의하고 글도 썼거든요 게시판에. 그랬더니 나만 그런게 아니구나 하면서 단체로 막 댓글 달리고 항의하고 난리가 난거지. 그러자 이 영양사 아줌마가 자기는 결코 일부러 그런게 아니고 뭐 더 먹고 싶으면 학생이 직접 말을 해야지. 이러면서 본인 행동에 대해 부정을 하더라고. 진짜 정랜이가 뚝 떨어졌어요. 결국 이것 때문에 학원도 옮겼다니까 기분 더러워서. 아니 같은 돈 내고 다니는건데 남자들은 처음부터 배가 터질 정도로 왕창 퍼주고 여자들은 왜 더 달라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거냐고. 지 말이 맞다 해도 그래. 그러면 주면서 물어봐야 되는거 아니야? 더 줄까라고. 도대체 이게 뭔 개같은 논리야. 그렇죠. 8번. 포장을 하러 가도 그래요. 주문한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보려고 주방에서 빼꼼? 이러고는 양다르게 주는 가게도 있거든. 나중에 한번 따진 적이 있는데 똑같은 말을 해. 남기니 어쩌니 이런 소리. 아니 남겨도 손님이 자기 집에서 처리할건데 그게 뭔 소리야. 그냥 돈은 다 차 받아 먹고 재료만 아끼는거지. 그냥 쓰레기들이죠. 9번. 여기는 경북 구미. 하도 여러번 겪어서 별로 놀랍지도 않아요. 10번. 이런건 공론화 해가지고 망신을 줘야죠. 상호가 뭡니까? 추가. 속상한 마음에 올렸다가 며칠 만에 들어왔는데 저처럼 부당한 일을 당한 여성분들이 너무나 많은걸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 이제 여권 신정도에서 거의 평등하다 여겼는데 아직 이른가 봅니다. 댓글 중에 저랑 비슷하게 원래는 만두 5개인데 3개만 받은 분의 남친이 항의를 한 것처럼 저도 그렇게 3개 까맘내겠다고 할걸 그랬나봐요. 점심시간 사람도 많고 뭔가 거기서 면박 아닌 면박을 당해가지고 순간 너무 무한해서 아무 말 못하고 나온게 너무나 후회가 됩니다. 댓글들 잘 참고해서 다음에 또 혹시나 이런 일 당하면 그때 목소리 내가지고 할 말 다 할게요. 그럼 댓글 달아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추운 겨울 감기 조심하세요. 아참 프랜차이즈 이름을 여기서 공개하면 다른 애꽂은 사람이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 밝히진 않겠습니다. 미안해요. 댓글 1번 예전에 꽁꽁대 학교 식당에서 김치전이 나온 적이 있는데 이때 남자는 두 장씩 주고 여자는 한 장만 주더라고 그래서 제 친구가 어이없어 하면서 저도 한 장 더 주세요 이러니까 그 이모가 살짝 째려보다가 식판에 철퍼덕 소리가 날 정도로 던진 적이 있어요. 아니 우리가 지금 그걸 하러 온 거야? 돈 똑같이 내고 먹는 건데 왜 여자한테 주는 것만 아까워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2번 농담이 아니고 만약 미국에서 저랬다면 가게 문은 당연히 닫는 거고 본사까지 휘청일 수 있는 엄청난 사건이에요. 소송으로 다 틀려. 3번 나 예전에 동네 김밥천국에서 육개장 시킨 적이 있는데 그 주방 아줌마가 여자가 시킨 걸 확인하더니 공깃밥 다 펀 거를 도로 덜어내더라 미친 이거는 그냥 사기 치는 거죠 사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이미 돈을 지불하는 거면 그 음식에 대한 권리가 넘어간 겁니다. 남기든 말든 그 사람이 결정할 일이야. 그리고 정말 그게 남기는 게 아깝고 환경오염이 염려돼서 하는 거면 미리 물어보든가 아니지 물어보는 것도 예의가 아니야. 그냥 대중소해가지고 메뉴를 세분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 말장난이고 사기 치는 거죠. 그리고 이걸 보니까 저도 한동안 아니 오랜 시간 잊고 있었던 궁금증 하나가 떠오르는데 이거 아는 분 계시면 댓글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요즘에도 그런 건지 아니면 제가 있던 그 지역만 그런 건지 그것도 아니면 제가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옛날에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죠. 학교 다닐 때나 혹은 20대 이럴 때 저는 항상 시장에 큰 총판 이런 데 가서 신발을 샀었어요. 제 발이 워낙 커가지고 사이즈 맞는 게 거기밖에 없었거든요. 막 295 이래가지고 아무튼 거기 갈 때마다 느낀 건데 예를 들어서 신발 두 켤레가 있어요. 하나는 295고 하나는 230이야. 되게 차이가 나죠. 거의 반절이죠. 반절. 언뜻 봐도 큰 거 하나 가지고 작은 거 두 개까지도 어쩌면 만들 수 있겠다 싶을 정도로 큰 차이가 나는데 똑같은 신발입니다. 100% 똑같은 신발이에요. 근데 가격이 둘 다 3만 원이야. 똑같은 가격인 거죠. 이게 왜 그런 걸까요? 제가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제 단순한 생각으로는 똑같은 거면 그 재료 아껴가지고 두 개는 아니더라도 한 개 반은 만들 수 있는 건데 왜 똑같은 가격인 건지 지금도 모르겠어요. 제가 뭔가 우매한 게 있다면 깨우침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어? 어?